너든 데 씹어줄게 썰어주기 황금빛 왔네 황금빛 나는 황금빛 황금빛 너는 형붐 Cars 하여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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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순esso 하는거야 야 오늘 애들 머리가 막 난리 났는데? 어우 진짜 멋지는데? 야 애들은 머리도 난리 하지마 너도 얼굴로 난리 나다 살 많이 땄지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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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 둘 셋 박탄 안녕하세요. 원단 선진입니다. 자, 열심히 하겠습니다! 마이크로부터! 하나, 셋! 하나, 마이크 파! 마이크 파! 네! 파이크 파! 파이크 파! 이렇게 목맞은데, 이렇게 자! 자, 다 끝내고 와야죠! 아... 이렇게 하는 것만 많이 왔어. 이렇게 하는 것만 많이 왔어. 오늘, 이 칼친 마이크 파! 배모! 그렇지! 오케이! 자, 타입을 붙으면 군동! 아 진짜 복지야. 야 이거 드람들 잘 어울려. 요즘 방탄 간질이 된다고 하고 있어요. 너무 너무 멋있어. 오 레이워. 예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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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진짜 다시 와 진짜 너무 힘들어 빠질 때가 더 빨리 빠져야 될까? 양손해지고 방탄 공식 인사되는데 안녕 여러분 이 안무는 이따가 보시게 될 겁니다 황급히 인사하는 춤으로 황급히 인사하는 춤 2, 2, 3, 4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마이크로 무대로 황급하려는 황급히 인사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음 보는 거예요 준비 됐어요? 준비 됐어요? 그러면 올해 기장에서 긴발 좀 하시고 바로 시작합시다 황급히 인사하는 유일한 저희 안무 처음 반응할까요? 진짜 멋있어? 진짜 멋있어? 진짜 멋있어? 이번엔 폭염 진짜 대박이죠 아주 멋있지 않아요? 여러분들한테 좀 더 멋있어? 우효력이 뭘 보여요? 여러분 땄어요 땄어 아 진짜 깜짝 놀랐다 진짜 너무 멋있어 이번엔 다 멋있어요 그렇죠? 위에서 멋있게 좋게 해서 다른 모습을 멋지게 날 거니까 진짜 다시 한번 오랜 시간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방 부탁할게요 우선 많이 받았습니다 어렵네 어려워 해문던 조회가 힘이 나네 따가가